안녕하세요. 김보경입니다. 오늘 11강입니다. 우리가 지난 두 강의에서 준동사 공부를 했는데 그 준동사 공부 정리하는 시간으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준동사를 쓸 때는, 여러분이 준동사를 쓸 때는 세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첫째는 ing형과 투부정사형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의미상의 주어를 찾아서 테를 판단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본동사와의 시점을 근거로 시제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동사를 가지고 동사가 아닌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 자리에 쓸 때는 아무거나 하나 갖다 쓰는 게 아니라 투부정사하고 ing 중에서 하나 선택하시면서 여기에 뭐를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태가 들어가고 시제가 들어가서 하나의 완전한 준동사가 탄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준동사를 쓸 때 아무렇게나 투부정사 ing 그냥 갖다 놓으시면 안 되고요. 투부정사 ing 하나 선택하시고 반드시 그 안에는 능동인지 수동인지 태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시제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난 시간에 또 지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죠. ing하고 투부정사 선택하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데 복습 한번 해볼까요? 명사 자리면 주어하고 주격 보호 자리에서는 동명사 투부정사 모두 가능하다고 했고 목적어하고 목적 보호 자리에서는 동사가 결정을 하니까 동사 암기 하셔야 한다고 했고요. 전치사 다음에는 동명사 쓰는 거죠. 그런데 투로 끝나는 전치사 투부정사일 수 있고 투 전치사의 ing형을 취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라는 말씀 드렸고요. 형용사 자리이면 명사를 수식하는 자리이면 분사 쓰라고 했죠. 분사. 물론 이 분사를 쓸 때 여기에 태 들어가야 되죠. 시제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특히 태가 중요하다고 했고요. 분사에서. 투부정사 수식을 받는 명사가 있으면 투부정사 선택을 하는 거죠. 이거는 G에서 앞에 있는 명사 수식하는 이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는데 이 명사가 투부정사 수식받는 명사면은 투부정사를 쓰라 했는데 어떤 명사가 있었나요? 뭐 ability라든가 attempt, effort, ability, opportunity, time, way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문장 수식 자리이면 문장을 수식하는 자리이면 투부정사에 이제 모두 쓸 수 있는데요. 해석으로 결정하라고 했어요. 뭐뭐하기 위하여 라고 해석이 되면 투부정사 그 외 해석이 되면은 분사 쓴다고 했는데 분사는 세 가지 해석이 있다고 했죠. 첫째는 사라진 접속사, 부사들 접속사 둘째는 뭐뭐하면사라는 동시상황 셋째는 그리고 뭐뭐하다 라는 end의 해석이 있을 수 있다고 했고 형용사 뒤에서 형용사를 보충 설명해 주는 동사가 나올 때는 투부정사 선택해서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난 10강에서 배운 투부정사를 쓸까, ing형을 쓸까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복습이 됐는데요.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는 첫째 자리 확인 보기가 동사보기하고 동사보기하고 준동사보기하고 같아요. 동사가 문제가 될 때도 동사가 답이 될 때도 동사랑 준동사가 보기에 같이 나오고 준동사가 답이 될 때도 동사랑 준동사랑 같이 나오기 때문에 보기만 봐서는 아, 동사에 관련된 문제구나 이 정도만 알 수 있지 얘는 동사 문제, 준동사 문제를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빈칸인 문장에서 어떤 자리냐 자리 확인이 중요합니다. 이 첫 단추를 잘 떼야 그 다음에 이렇게 문법적인 걸 잘 맞춰서 정답을 내지 아무리 뒤를 열심히 잘 맞춰봤자 첫 단추가 만약에 동사가 아니었는데 동사를 보고 문제를 풀었다든가 아니면 동사 자료인데 동사가 아닌 걸로 문제를 풀었다면 아무리 그 뒤에 열심히 고민을 하고 정답을 맞춰봤자 틀린 답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리 확인이 매번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준동사에서는 태가 있다고 그랬죠? 태 태하고 그 다음에 자리 확인하고 여기서 태 보시면서 그리고 ing 그리고 투부정사 중 하나 선택하고요. 우리가 준동사에 시제가 있다고는 했지만 시험에서는 시제를 묻는 문제까지는 나지 않아요. 그래서 시제는 무시를 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보기에 잘 안 나오니까. 그래서 자리 확인하면서 태 보시고요. 그리고 ing하고 투부정사 중 하나 선택하는 거 이 두 가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동사 자리일 때. 태는 아까 복습을 안 했는데요. 태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의미상의 주어를 찾아야 되죠. 투부정사는 포의 명사, 동명사는 소유격, 그리고 분사는 형용사일 때는 수식하는 명사, 그리고 문장 수식하는 부사일 때는 주자리의 주어. 그런 게 주어인데 이 준동사의 주어를 찾아서 그 주어하고 준동사하고 이게 준동사의 주어하고 준동사하고 능동수동관계를 보고 또는 준동사 뒤에 어떤 문장 구조가 나왔는지 원래 나와야 되는 문장 구조가 다 나왔는지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빠졌는지 또는 바위의 행위자가 나왔는지 이런 뒤에 문장 구조를 보면서 테를 판단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1번, 2번, 3번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자리가 뭐냐부터 시작하고 거기에 태, 그리고 투부정사하고 ING 중 하나를 고른다. 이거를 염두에 두면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1번 This spring's rain 이번 봄의 비는 이번 봄의 비는 Will help, help는 어떻게 쓰는 단어라고 했어요? help는 목적어가 나왔죠? 농작물들이 보기를 보니까 flourish라는 동사를 가지고 형태가 바꿔가면서 나오네요. 이게 일단 동사자리는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동사자리에 밖에 쓸 수 없는 이런 단어들 동사에 S 붙인 이런 단어들은 일단 제외가 되는 거죠. 일단 제외가 되고요. 얘는 과거분사가 될 수도 있으니까 가능하고 동사원형 올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help the crops 농작물들이 잘 자라게 도와줄 것이다. help는 목적어의 원형 쓰는 단어라고 했어요. 여기 to를 쓰는데 to 생략하고 원형 쓸 수 있는 단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원형을 골라주셔야 되는데 농작물이 자라는 거죠? 잘 flourish, 번성하는 거예요.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이 정답이냐면 A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네, A번이 정답이 됩니다. 2번 You should turn off Turn off는 끄다. 전기제품의 전원을 끄는 것을 turn off라고 하죠. You should turn off the computers 당신은 컴퓨터를 꺼야 합니다. When 부사절 접속사예요. 뭐 할 때? 부사절 접속사 자,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 뒤에는 부사절 문장 수식하는 역할하는 부사절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가 있는 완전한 문장에 나오든지 주어를 생략하면서 주어를 생략하면서 분사구 나올 수 있어요. 분사구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빈칸이 하나고 동사 중에서 하나를 고르게 되어 있죠. 그러면 주어가 지금 여기 주어가 생략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접속사 뒤에 주어가 생략됐으니까 동사를 그냥 쓰면 안 되고요. 뭘로? 분사구로 바꿔 써야 합니다.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ed에서 분사구로 바꿔 써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기 4개 중에서 하나를 딱 골라내는 건 항상 어려워요. 일단 아닌 거를 골라내면서 하나하나 좁혀나가면 답이 나오게 되거든요. 여기 동사원형을 쓸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동사자리가 아니라고 했으니까요. exit 동사원형이죠? 동사자리밖에 못 써요. exit S가 붙은 거 동사자리에 쓰는 단어죠? 그러니까 두 개를 빼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exiting하고 exited라는 이 두 단어가 남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능동일까, 수동일까를 봤을 때 주어가 유죠? 주절의 주어와 같으니까 주어 생략하고 분사로 가는 거잖아요. 당신이 그리고 뒤에 보니까 your office라는 목적어도 나오네요. 당신이 당신의 사무실을 나갈 때라는 말이죠. 능동이에요. 능동이니까 뭐 써야 됩니까? exiting 이라는 비번을 답으로 해야 되겠네요. exiting이 정답이 됩니다. 당신이 사무실을 나갈 때 at the end of the day 일이 끝나고 사무실을 나갈 때는 컴퓨터를 꺼야 합니다. 3번 you are currently 이 currently란 단어는 현재란 뜻이고요. 현재 진행형하고 매우 잘 어울려서 쓰이는 단어가 됩니다. you are currently receiving 당신이 현재 받고 있습니다. 지원서를 받고 있습니다. from those 아, 우리는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from those 사람들이에요. those가 사람들이란 의미가 있다라고 했죠. 이거 중요하고요. 사람들로부터 지원서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interest라는 단어가 꾸며주게 되어 있죠. in the marketing position의 마케팅 자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에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서 이 자리는 지금 무슨 자리냐면 앞에 있는 those를 꾸며주는 형용사 자리네요. 그럼 형용사를 쓸 때 이런 거 동사니까 안 되죠? 동사니까 안 되고요. interest는 명사나 동사되는 단어예요. 여기 그냥 명사나 동사가 오는 단어 자리 아니죠? 앞에 있는 사람들을 꾸며줘야 돼요. 관심이 있는 사람들 자, 두 가지가 남을 수 있는데요. in이 오면 in이 오면 interest는 항상 interested in 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in이 오면 항상 interested를 씁니다. be interested in 해서 interested in 관심이 있는 얘는 관심이 있는 이라는 형용사고요. 얘는 흥미로운 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예요.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거지 사람들이 흥미를 주는 주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거니까 interested를 쓰고요. 그리고 그렇게 따지는 게 어렵다면 in이 있으면 무조건 interested를 쓴다라고 외워주셔도 좋겠네요. interested in A번입니다. A번이 정답이 되죠. 4번 having taught graphic design for three years comma 그러면 여기에 comma가 나온다는 것은 앞에가 뒤에 있는 절을 꾸며주는 부사 역할로 온다라는 거죠. 여기에 having taught 라고 현재 완료를 썼네요. 왜 현재 완료를 써요? 뒤에 주절의 주절의 동사가 head라는 과거인데 과거보다 먼저 일어난 일 그가 head difficulty 하면 어려움을 가졌다예요. 어려움을 가진 것보다 그 전에 graphic design 수업을 가르쳤다. 그 전에 가르친 거기 때문에 본동사보다 이전 시점일 때는 heavy pp를 가지고 중동사 만드는 거죠. 그래서 heavy pp 시제를 썼고요. 무엇을 graphic design을 가르치다 능동이니까 주어간 means 김이죠. 김씨가 graphic design을 가르치다 능동이니까 능동형으로 썼고요. 그 다음에 분사구를 쓴 이유는 뭐뭐하기 위하여란 뜻이 아니죠. 그러면 분사구 쓴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3년 동안 graphic design을 가르치고 난 후에 가르치고 난 후에 여기서는 after의 의미가 주저라고의 내용을 봤을 때 좋겠고요. 가르치고 난 후에 miss Kim은 had difficulty 어려움을 겪었다. 어려움을 어려워했다. 어려움을 겪었다. 뭐 하는데 자 여기는 동사 원형 자리는 아니죠. re-adjust 뭐뭐에 새로 맞추다 라는 건데요. 그 여자의 예전의 직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이라는 이전의 직업으로 돌아가는데 이전의 직업으로 자신을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럼 동사 원형 안 되니까 잘 모르겠으면 일단 아닌 거 빼세요. 그리고 명사도 안 돼요. 왜냐하면 difficulty라는 명사가 있는데 명사를 또 쓸 수는 없죠. 그러니까 readjustment 끝에가 month 하면 명사 영업인데요. 얘도 빼주시고 그러면 일단은 그래도 두 개로는 줄여지잖아요. 근데 항상 문제는 두 개에서 있는 거죠. 두 개까지는 알겠는데 여기서 마지막 두 개에서 항상 문제가 생기는데요. readjusted냐 readjusting이냐 는 그래서 얘는 수거구로 해서 ing t번이 정답이 됩니다. have a good time have a difficult time 또는 have a have a difficulty 이런 거 전부 뭐뭐 하는데 어떤 시간을 겪다에 ing형을 쓰게 됩니다. 5번 if you buy the ticket 티켓을 산다면 온라인에서 in advance는 미리 미리 온라인상에서 티켓을 구입하신다면 그렇다면 이거 주절이네요. you can get it 그것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get는 구입하다죠. 살 수 있습니다. at a rate 가격에 rate는 you라는 뜻도 있고 가격이라는 뜻도 있어요. 가격에 살 수 있을 때 어떤 가격? 이 빈칸은 앞에 어두 있고요. 뒤에 rate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자리네요. 형용사는 분사 쓴다고 했죠. 무슨 가격? 동사 원형 쓸 수 없겠죠? 명사 쓸 수 없을 거예요. 자 가격이 줄어드는 거죠. 할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rate을 주어로 놓고 reduce하고의 관계를 봤을 때 rate은 줄어드는 거예요. 가격은 줄어드는 거예요. 할인되는 거야. 그래서 수동의 의미가 있는 비번. 그리고 우리가 수동 해석을 해보면 ing는 뭐뭐 하는 이런 해석이 나오고 ed는 뭐뭐 되어진 이런 해석이 보통 나와요. 그래서 줄어진 할인된 가격에서 정답은 비번이 비번이 됩니다. 6번 볼까요? 미즈 세라 창이 누구냐면 명사가 나오고 의문사나 대절이 나오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 관계사 관계사 자리인데요. Who gave or 인터뷰까지 봐야 되겠냐면 왜냐하면 여기 동사가 나가니까 그러니까 뭐뭐한 미즈 세라 창은 will get the position 그 자리를 받을 것이다. 그 자리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럼 뭐뭐한에서 여기인데 gave 어 주었다. 어가 나오고 명사 나왔죠? 그러면 관사가 나오고 명사 남은 이 자리는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자리가 됩니다. 무슨 인터뷰를 한 무슨 인터뷰를 준 장씨는 이랬어요. 그러면 형용사인데 fascinate은 동사 원형이니까 빼고요. 명사니까 빼고 fascinating이냐 fascinated냐 에서 fascinating 하면 매혹적인 이란 뜻이고요. fascinated는 매료된 수동의 의미가 있는 매료된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인터뷰가 매혹을 시킵니다. 인터뷰가 너무 멋지면 그 인터뷰가 인터뷰하는 사람을 매혹시키겠죠. 인터뷰가 인터뷰 자체가 매혹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뷰하고 fascinate 이걸 꾸며주는 거니까 fascinate의 관계를 봤을 때 인터뷰가 매혹시키는 거예요. 인터뷰하는 사람을 능동관계가 됩니다. 능동관계니까 fascinating 이라는 단어의 수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fascinating하고 fascinated는 사실은 형용분사가 아니에요. 얘네들은 사전 찾으면 형용사라고 나옵니다. 형태가 똑같이 ing, ed 이게 아니죠. 이거죠. 형태가 똑같이 끝에가 ing, ed 가 있지만 동사를 잠깐 지금 잠깐 형용사 역할로 쓰기 위해서 ing, ed 를 붙인 것은 분사라고 하고요. 똑같은 동사에서 왔지만 똑같은 동사에서 왔지만 아예 형용사로 굳어져서 형용사처럼 쓰이는 단어는 그냥 형용사라고 해요. 그런데 끝에가 어차피 동사에서 온 단어고 끝에가 똑같이 ing, ed 라서 형용사인지 분사인지 분간하기가 힘든데요. 분간하기 힘드니까 분간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명사를 수식해 주는 거고 그리고 같은 단어에서 와서 ing나 ed 나 의미가 ing하고 ed 는 형용사든지 분사든지 같은 의미로 ing, ed가 붙기 때문에 굳이 구별을 안 하셔도 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ing, ed가 붙어서 분사인 것이 있고 형용사인 것이 있다라는 개념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다음 번호입니다. 7번 Please pick up the copies 카피를 카피를 픽업 가져가다 카피를 하나 가져가 주세요. Of the hand out 유인물 카피를 From the 무슨 세션 무슨 세션의 유인물이냐면 요거 앞에 더가 나왔죠? 세션을 꾸며주는 건데 그냥 train 동사 원형의 S 부칭은 안 되겠죠? train이 기차라는 뜻도 있지만 교육 하다라는 동사 뜻이 있어요. 교육하다라는 동사 뜻. 그래서 train 요거 동사는 그냥 안 되겠고요. 이것도 동사죠? 안 됩니다. 그럼 training이냐 train 드냐인데 사실 training은 명사가 있어요. 명사 training 우리가 ing 붙은 거가 동명사가 되기도 하고 형용사나 부사 역할하는 분사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방금 전 6번 문제에서는 이게 형용사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명사도 있습니다. 얘가 형용사인지 명사인지는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training은 교육이라는 명사예요. 아우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도대체 똑같은 ing형인데 어떤 때는 동명사라고 하고 어떤 때는 분사라고 하고 어떤 때는 형용사라고 하고 어떤 때는 명사라고 하면 도대체 뭐 날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라고 하는데 일단은 사전에서요. 이게 형용사인지 명사인지는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사전에서 형용사라고 나오면 아 형용사인가 보다. 명사라고 나오면 명사인가 보다 해서 이거는 우리의 어휘실력 어휘실력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요. 저도 얘가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미리 알고 있으니가 이거 명사예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몰라요. 이거는 어휘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동사인지 분사인지는 동사를 가지고 동사를 가지고 동사를 써야 되는데 동사를 가지고 명사나 형용사 자리에 쓸 때 살짝 형태를 바꿔서 쓸 때 그거를 준동사라고 하면서 명사 자리에 온 거는 동명사 형용사 자리에 온 거는 형용사나 부사 자리에 온 거는 분사라고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트레이닝은 교육이라는 명사를 제가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얘는 명사예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트레이닝 세션이 교육 세션 그냥 합쳐서 교육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의 유인물 교육 유인물의 카피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무슨 교육이냐면 신입을 위한 교육 For the Recruit 신입을 위한 교육 신입을 위한 교육 유인물을 At the Human Resources Department 인사부서에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 트레이닝 세션 교육에서 정답은 C번이 됩니다. 아까 제가 6번 정답 말씀드렸나요? 요거 A번이라고 말씀 Fascinating 인터뷰 매혹적인 인터뷰 A번 정답 이었고요. 7번은 C번이 됩니다. 8번 넘어가도 될까요? 8번 한번 볼까요? The added bus route added ED가 붙은 이유는 bus route 를 수식하는 거고 그리고 추가 되는 거니까 노선이 추가 되는 거니까 ED를 붙였어요. 추가된 버스 노선들은 in the newly 새롭게 개발된 그 지역에 추가된 버스 노선들은 해서 버스 노선이 주어고요. Provide가 동사네요. 제공합니다. Provide는 A with B 쓰는 단어예요. A에게 B를 제공을 하다. 그래서 거주자들에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The 편리한 방법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무슨 방법? 뒤에서 commit가 보기가 commit가 나왔는데 commit란 단어는 출퇴근하다 라는 뜻이에요. 출퇴근하는 방법 출퇴근하다를 가지고 지금 해석을 해보니까 way를 수식하고 있어요. 그럼 출퇴근하는 방법 동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 분사 쓰라고 했는데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에는 투보정사가 가능할 수 있고 way는 투보정사 수식받는 명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way를 보고 to commit to commit b번이 정답이 됩니다. way를 보고 to commit 을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퇴근하는 방법 더 편리한 방법을 제공을 한다. 됩니다. 9번 The goal of the human resource department 인사부의 목적은 인사부서의 목적은 여기가 동사자리죠. 보기가 provide가 나왔는데 우리가 항상 동사를 고를 때는 일단 자리 확인해서 동사자리가 나왔죠. 동사를 고를 때는 수일치 주어하고 동사의 수일치 까먹으셨나요? 기억하고 계시죠? 수일치 그리고 주어 동사의 태 그리고 동사의 시제 이렇게 세 가지 보라고 했는데 주어가 goal이에요. 그쵸? goal. 그러면 A번의 원형 쓰는 거는 안 되겠죠? A번 빼주시고요. 자 그러면 A번은 수일치 에서 빠지시고요. 목표는 직원들이 나오는데 제공하다 에요. 그럼 직원들이 나오는데 제공하다 인데 provide가 동사하면 A with B 구문 이라 했죠? 직원들에게 필요한 administrative support에서 필요한 이거 전체를 꾸며주는 거고요. 그래서 형용사 앞에 형용사가 또 나올 수 있어요. 형용사가 형용사 플러스 명사 수식하는 걸로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제공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일반적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일반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거 과거 완료로 쓴 거는 과거 완료는 과거보다도 이전인데 시제가 별로 좋지를 않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 누구에게 뭐뭇을 이라는 A B 구문이 다 나오죠? 능동으로 쓰였어요. 목표가 제공을 하는 거예요. 목표가 목표는 제공하는 것 이다. 목표는 제공하는 것 이다고요. 프로바이드 뒤에 능동구조가 다 나왔기 때문에 수동으로 쓰는 건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C번이 남았는데 C번은 어떻게 정답이 되나요? 목표는 뭐이다 해서 동사는 비동사를 쓴 거예요. 목표는 뭐이다. 목표는 제공하는 것 이다 해서 동사 프로바이드를 이 동사의 보호자리에 쓰는 거고요. 보호자리의 명사로서 투부정사를 쓴 거예요. 목표는 제공하는 것 이다. 그래서 비동사 뒤에 보호로 투부정사 쓴 건데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를 쓰면 해석이 몇 가지 안 되니까 외워주세요. 주어는 뭐뭐하는 것 이다. 주어는 뭐뭐해야 한다. 주어는 뭐뭐할 예정이다. 이런 해석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C번이 정답인데 목표는 제공하는 것 이다. 라는 해석으로 C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10번 The chief website designer 는 chief 디자이너니까 디자이너 실장이나 이렇게 되겠죠. 웹사이트 디자이너 실장이 For kiss and mortals 의 디자이너 실장은 is ready 형용사에 준비된 형용사 뒤에 동사는 뭐 써야 되는 거죠? 형용사 뒤에서 뭐 할 준비가 되었느냐 형용사 뒤에서 형용사를 보충 설명하는 동사는 투부정사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A번이 정답인데 우리가 이거를 수거구로 외우고도 있어요. Be ready 투부정사 Be ready 투부정사 뭐 말 준비가 되다. 그래서 Be ready to post 포스트는 게시하다 에요. 더 새로운 디자인을 게시할 준비가 되어 있다. 뭐에 관한 디자인이냐면 앞으로 나올 세단에 관한 디자인을 게시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형용사 뒤에 투부정사 옵니다. 형용사 뒤에 투부정사 11번 Unlike는 뭐뭐와 다르게 다른 책들과는 다르게 On 이거 전치사인데요. On은 뭐뭐에 관하여 라는 의미가 있어요. 뭐뭐에 관하여 경제학에 관한 다른 책들과는 다르게 전치사 구가 앞에 나왔나요? The Essential Theory in Economics 대명사가 나온다는 것은 이름이죠. 책 이름이네요. Written by 누구에 의해서 쓰여져 왜 written이라는 과거분사 나왔나요? 앞에 있는 책을 꾸며주고 있는 건데 그 책은 쓰여진 거니까 written이라고 썼어요. By 뭐 쿵준에 의해서 쓰여진 Essential Theory in Economics 경제학의 기본이론 이런 책은 Has Succeed 성공했다 뭐에 성공하다 에서 Succeed는 전치사 인이랑 같이 나와요. 뭐뭐 하는데 성공을 했다. 그러면 전치사 인이 나왔는데 뒤에 지금 보기가 Attract라는 동사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 쓴다고 했죠? 동명사 그래서 Attracting ING 정답이 됩니다. 만약에 보기에 Being Attracted 이러고 수동으로 동명사가 나왔다면 Being Attracted 수동으로 동명사가 나왔다면 뭘 보고 판단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면 얘도 동명사니까 가능을 하겠지만 뒤에 목적어 나오죠? 독자들을 Attract 끌어당기다 모집하다 유인하다 그래서 이건 목적어 나오는 능동관계니까 보기가 Being Attracted 있다 하더라도 수동이 아니라 능동 Attracting 써주셔야 되겠죠? 전치사 뒤에는 무조건 동명사 쓴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독자들을 끌어당기는데 성공을 했다 어떤 독자? Who Are not Interested in that subject 그 서브젝에 관심이 없는 독자들 이렇게 됐네요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 됩니다 12번 마지막 번호예요 The Community Council 커뮤니티가 지역사회 지역사회 위원회 그 지역 위원회는 주어 Chose가 선택했다라는 동사 근데 지금 동사가 나왔으니까 A번처럼 이 동사 자리에 밖에 쓸 수 없는 조동사는 올 수가 없겠죠? 동사에 S 붙은 거 물론 언어가 명사도 되기 때문에 명사의 S 복수로 Chose의 목적으로 올 수 있나요? 자 보면은 뒤에 보니까 명사가 또 나와요 Volunteer 자원봉사자인 Melody 윤을 뭐 뭐 하는 것을 선택했다 뒤에 목적어 명사 나오니까 앞에는 명사는 안 되죠 언어를 명사로 봐도 안 되고요 동사면은 S가 붙어서 안 돼요 그래서 얘는 빼고 그러면 Chose 뒤에 To be Arnold To be Arnold To be Arnold 똑같은 투부정사죠? 그러면 뭐만 보면 돼요? 능동이냐 수종이냐만 보면 되는데 Council이 Council이 영예를 주는 거죠 그리고 뒤에 보니까 목적어 나와요 자원봉사자 Melody 윤 을 기념하다 그러면 목적어 나오는 능동이니까 목적어 나오는 능동이니까 능동 형태로 To honor D번 써주셔야 되겠죠 To honor A volunteer Melody 윤을 기념하기로 선택을 했다 For 뭐에 대해서 그 여자의 노력에 대해서 어떤 노력? Effort는 투부정사 수식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To help 가 나오고 Help 누구를 돕다? 고아들을 돕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서 어떻게 함으로써 By도 전치사니까 뒤에 동명사 나오는 거예요 By cooking and doing Their laundry 요리하고 빨래를 해주는 거로 해주는 거에 의해서 그 고아들을 돕고자 하는 그 여자의 노력에 대해서 그 Volunteer 자원봉사자 멜로디 윤을 기념하기로 선택을 했다 기념하기로 했다 만약에 보기에 Honor ring 하고 나오면 어떨까요? 이거 능동이죠? 그리고 목적어자를 쓸 수 있는 ing형이죠? 그렇다면 목적어자를 쓸 수도 있고 뒤에 목적어 가져오는 능동이니까 가능하겠지만 chosen은 투부정사랑 잘 어울리는 단어죠? 그래서 역시 투안어를 골라 주셔야 합니다. 자 준동사 지금 세 번째 강의로 오늘이 준동사 마무리인데요. 동사까지 하면 여섯 번째 강의로 동사에 관한 모든 것을 마무리를 하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항상 자리 확인 이 자리가 무슨 자리냐 그래서 만약에 얘가 동사다 그러면 주어동사 수일치 주어동사의 관계 또는 동사 뒤에 나오는 문장구조에 따라서 태 또는 시제 그래서 주어동사 수일치 태 시제 맞춰서 동사 하나 고르시는 것 또는 여러분이 쓸 때 항상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쓰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만약에 얘가 동사자리가 아니라 명사 형용사 부사자리다 라고 한다면 투부정사 아니면 ing형의 준동사 중에 하나를 골라주셔야 되겠죠. 그러면서 거기에 태가 들어간다는 거 의미상의 주어를 찾아서 그거랑 중동사가 능동관계냐 또는 중동사의 문장구조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태에 보시고 시제가 시험에 나진 않지만 시제 본동사와 같은 시점이면 원형 본동사보다 한 시제 이전이면 해부 pp를 가지고 중동사 시제 해부 pp를 가지고 시제를 표현해 준다는 거 그래서 투부정사냐 ing냐 고르는 거 에다가 태 시제에 넣어서 중동사 하나 골라서 써준다라는 거 이게 여섯 강의 동안에 우리가 공부한 요점이 되겠네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그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볼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